사랑스러운 외모로 단숨에 이든 가족의 마음을 훔친 가끔 엉뚱한 걸 먹기도 하지만 이든 밖에 모르는 일편단심 껌딱지 이들은 언제나 함께였죠 차곡차곡 추억이 쌓인 만큼 베일리도 이든도 훌쩍 자랐습니다 이든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한나가 함께한 베일리의 행복하기만 했던 견생 1회차 하지만 곧이어 2회차가 시작되고 또 귀요미로의 3회차 그 후에도 계속 환생은 거듭되고 이내 떠돌이 견 버디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베일리의 첫사랑 이든과 닮은 듯한 중년의 남자 그리고 거듭된 생을 살 때마다 주인에게 새로운 행복을 서불한 베일리 다시 만난 그들의 이야기 영화 베일리 어게인입니다